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배 타고 먼저 펜션 간 사람들보다 먹는 거는 내가 훨씬 맛있게 먹어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해요 치킨? 진짜 치킨 필요 안 돼요 이래서 캠프 다니나 봐요 아니 뭐 먹었어요 형? 꽃게탕에다가 먹는 거는 내가 훨씬 맛있게 먹어 꽃게에다 건져서 먹고 라면 사리 사악 넣어가지고 한 젓가락씩 하고 누워서 좀 보다가 좀 뭐 치킨이나 하나 또 시켜서 한 젓가락 할까? 빨리 갈게요 형 어 조금만 더 힘내줘 저희가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어떤 걸 할지 감사합니다 너네 아무도 깡 없잖아 여기 올 자신 없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벌칙 수용소 무인도편 MC를 맡게 된 형 룩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약에 그 헝검게임에 룩삼이 참전한다면? 방금 나 혼자 여기 앉아있는 상상을 잠깐 했어 1초동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빨리 무려 봬 하하하하 나 말하시면 되잖아 진료야 잘가 안전 진료야 잘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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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앉아서 너무 순간순간에 많은 감정의 교차로 인해서 뇌가 조금 당기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앉아있다가 불도 피우고 좀 밝게 해서 뭘 하면서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놀지 오늘의 방송은 공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가는 그런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친구들은 어디 갔나요? 아 제 친구들은 지금 잠깐 옆섬에 놀러갔어요 근데 가까워요 보여요 저기 저기 막 빛 반짝반짝이는 저기에 있어요 저요? 저는 이제 이 섬에서 하루를 더 보내고 싶어서요 아쉽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낭만을 아셔서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? 와 낭만 지린다 와 낭만 하하하 저기서 이제 불 그거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또 구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배 따뜻해지면은 블루투스 마이크 이 섬과 어울리는 감성적인 조용조용한 노래들 음유시인 같은 그런 낭만 즐기면서 불 보면서 노래 몇 곡 하고 배 내릴 때 기분이 어땠나요? 안 돼 안 돼 지효야 오늘 여기가 너의 무대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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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극 ㄴ 어? 저 자극 ㄴ이라고 쳐준 시청자한테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? 제가 그 상상을 할 때 힘든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셨어요? 하하하하하하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억이 이제 조각조각 나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만 일단 말씀드리면 넥클리티 형이 먼저 보는 거를 보는 상태로 제 종이를 꺼내고 있었어요 넥클리티 형이 먼저 본 거 같더라고요 넥클리티 형의 합중을 봤는데 안 좋아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0.7초 정도? 와 씨발 됐다 난 진짜 씨발 델롭이네 난 진짜 X된 새끼구나 진짜 지렸다 했는데 0.8초 정도에 돌입했을 때 문득 알게 됐어요 이 형이 안 좋아한다고 이 형이 안 좋아한다고?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표정에서 안 좋은 모습을 이 형이 보인다고? 하면서 동시에 제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종이를 피고 있었죠 근데 거기까지가 한 2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실 두려워서라기보다 0.7초간 기대했던 내가 병신 것 같아서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 오만했던 제 자신이 확인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실 부정 단계였던 것 같아요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0.8초에서 2초 사이에 부정과 받아들임의 그 경계선 사이에 있었고요 받아들임을 끝낸 후 종이를 조금씩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펼치는데 한 번 펼치고 두 번 펼치기 전에 이 같은 거예요 종이가 얇아지니까 약간 비치는 거예요 그 매직이 근데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? 이 형 진짜 하수구나 댓글 잊정 진짜 내 라이벌 수준은 아니네 진짜 안 좋아서 진짜 그 표정이 자기도 모르게 찐텐이 나와버린 거구나 와 난 진짜 X때는 새끼네 하면서 한 번을 더 펼쳤는데 원래는 번호만 썼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만 1번 2번 하고 한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번을 그게 2랑 비슷해서 지금 제가 2차 기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쯤 해서 이미 3번을 외치고 계셨어요 1번 내려서 배에 밀어 까지 나온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그래서 받아들일 시간을 차마 가지지 못한 채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서 조금씩 배에서 내렸어요 그때 저는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그냥 떠나가는 배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캠프 다니는구나 오늘 저녁 뭐 먹나요 어묵탕이랑 생삼겹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투식량 근데 어묵탕 삼겹살만으로도 충분할 듯 그러니까 사실 원래부터 이렇게 혼자 있고 제작진들이랑 있었다면 이게 캠핑이고 행복함 밖에 안 남았을 텐데 이게 같이 있다가 없어진 이 허탈감이 없진 않네요 첫날에 친구들 불 피우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나요 저는 사실 답답하진 않았어요 내가 저기에 생존자로 들어갔다면 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답답해 왜 저걸 저렇게 해 이런 거 보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발 불이 꺼져가는데 한 명씩 의견을 내면서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며 불을 꺼먹고 있지? 왜 시발 안 움직이지?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게 좀 컸어 효연이 집 만드는 거 볼 때 어땠나요? 이거요 아니 뭐 투비드예요? 이거는 답답했어요 이거는 그럴 수 없었어 나는 걔보단 잘해 그거는 그거는 확실해 진짜 개패급이었어 집은 좀 충격받았어 설계를 너무 안 하던데 너무 프리스타일이야 무슨 건축을 프리스타일로 해?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먹으면서 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배 타고 먼저 펜션 간 사람들보다 먹는 거는 내가 훨씬 맛있게 먹어요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해요 치킨? 진짜 치킨 필요 안 돼요 이래서 캠프 다니나 봐요 펜션 멤버 중에 한 명과 교대할 수 있다면 누구랑 교대함 안 돼 안녕 넥클릿이여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넥클릿이여 그리고 거짓말을 떠나서 한 명 한 명씩 방금 싹 돌려봤는데 그 사람밖에 없어요 넥클릿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무슨 말하고 싶나요? 형 진짜 너무 부섭다 그 기억을 가져가서 내 표정을 배 위에서 내가 내리는 걸 볼 때 그리고 내가 번호표를 뽑을 때 그 표정을 본 형이 진짜 너무 부럽고 나는 그 장면이 형의 인생의 기억에 남을 거 같아 그 정도 도파민이라면 그 장면 속에 내가 있어서 영광이야 형의 기억 속에 평생 내가 존재할 거잖아 어묵탕 국물까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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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목에서 내장으로 내려가는 거 느껴진다 아아 아 뜨끈해 아아 아아 전화 인터뷰요? 우리한테 한번 전화해볼까? 네 옵취 중이면 전화 안 받을 텐데 다이아라서 전화 안 받을 텐데 다이아라서 다이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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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 방송을 잘해 연결이 되잖아 아 아 아 다이아라 아 다이아라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전화 오겠죠 네 으하하하하하하 탈출한 멤버들? 모여있나? 아 아 내가 진짜 ㅈㄴ 절아 전화하긴 싶은데 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여보세요 형 어 어 뭐예요? 아니 뭐하기에는 그 밥먹고 샤워하고 또 있지 근데 왜요? 얍얍 성대모사를 하세요? 아니 자연스럽게 좀 늘어지네 그... 아니 너무 뜨끈해서 어이구 어... 따로 있어요? 아니 얘들 같이 있지 아 다 같이 있어요? 응 지금 상윤이랑 여기 다 있어 왜 다 같이 있어요? 우린 하나니까 너도 우리가 같이 있는거야 진유야 우리도 너 방송 펴놓고 짤거야? 아유 고맙습니다 그 넓어요 거기가? 아니 같이 왔었어야 했는데 여기가 2층인데 2층에는 아무도 안 올라갔어 4 1층에서만 있어요? 어 아쉽다 2층 한명 올라가기 그런거 아니에요? 혼자 자기? 너도 이미 가득 채웠어 진유야 나는 지금 잠이 안와 너의 그 눈빛 나 오늘 머리 쭈뼛쭈뼛 섰어 진유야 나 정수리에 몇가도 없는거고 그냥 바짝 서더라고 난 뽑히는줄 알았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저 형의 그 표정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형도 그렇죠? 나 오늘 짜릿짓다니까 나 진짜 너무 너무 찐텐으로 웃어버려가지고 내가 웃는 장만 봐도 내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걸 나도 다시 봐야될 것 같아 저희 서로가 서로의 기억속에 항상 존재하겠네요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 것 같아 진유야 고맙습니다 저희 우정 끝까지 간직하죠 저희 고맙습니다 진유야 너가 캐리 했다 뭐? 오늘도 그 마무리 잘 해줘 아니 뭐 먹었어요 형? 꽃게탕에다가 먹는거는 내가 훨씬 맛있구나 꽃게에다 건져서 먹고 라면 사리 싹 넣어가지고 한 젓가락씩 하고 누워서 좀 보다가 좀 뭐 치킨이나 하나 또 시켜서 한 젓가락 할까 거기 티비도 있어요? 티비는 우리가 켜진 않았어 더 좋은 안주가 아 진짜 몸만 못 갔지 저도 거기 같이 있는 것처럼 행복하네요 금방 보니까 또 어 이따가 아침에 보자고 이따가 이따가 빨리 갈게요 형 어 조금만 더 힘내줘 곧 보자고 곧 볼게요 어 고마워 네 곧 14시간 타들 같이 있네요 응? 우리한테 전아왔다 여보세요 응 오빠 우리 잤어? 응 보다가 잠자였다 오빠 아직 섬에 있다고? 어어 오빠는 벌칙 그거 아니잖아 미안해 그냥 오빠가 저질러버렸어 뭘? 오빠 자진했어 설마? 어 안 걸릴 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은? 나머지 4명은 이 앞섬에 펜션에 갔고 나는 여기 남아있어 오빠 언제가? 자고 일어나서 오빠 거기서 자? 어 한밤만 더 잠은 거기 가게에서 자? 어 잠은 가게에서 자지 여기가 내 집이니까 내가 하루 더 늦어져 버렸네 우야 다 잘하고 갈게 내가 없어도 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마 없어질 사람 같잖아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온전치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린 것 같아 내일이면 갈거야 알았어 슬퍼 알았어 즐겁게 시청해 화이팅 어 어 아 아 아 아 삼겹살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구워주신 것 같은데 음 음 자연쩝쩝충 되는 쫀딕쫀딕한 맛 아세요? 여기 끝에가 자꾸 입수가 이빨 쪽에 붙어서 자연쩝쩝충이 되는 그 정도의 쫀딕함 음 음 음 음 보고있어? 친구들 보고싶지? 지금 오면은 이거 다 줄건데 나는 안먹을 수 있는데 내 옆자리 안줄사람 요거 내가 다 줄건데 안올건가? 그럼 내가 다 먹어야지 쫀딕쫀딕한거 으어어어 눈애들 이거 참아? 아 진짜 나같은데 진짜 뱉다고 심Й한다 진짜 바로 앞에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는데 이걸 참아? 아 안말릴게 굳이 설득 안할게 그럼 내가 다 먹어본 되니까 저 눈만 우는거 나만 보이냐? 너 눈을 볼 줄 알구나 너만 알고 있어 난 행복한 사람이니까 해 못 떠요 지금 서프라이즈 라피엘키가 먼저 하냐고요 지금 할까요 밤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마피아가 이겼습니다 마피아였어요 다이어게임도 하자고요 난 게임 안좋아해 왠지 아세요 제가 항상 이기니까 난 모든 게임이 취해야돼 나중에 다 이겨 결국엔 나만 남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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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아 아 아 아 아 at 다시 걸을 사람 답답한 도시는 어린 집본에 까맣게 탔어 돌아올 거예요 사랑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아이들림 네 머리 속에 있는 그 그림 속에 행복한 우린 모든 걸 우린 세상에 주인처럼 랩핑 우기지 않아도 넌 왕지 온종일 네 얼굴은 아침 까지 너만 내 바라보고 같이 있고 싶은 건 너도 그치 나들아 산뜻바란 마치 영화 쏟아진 감당처럼 퍼지는 감동하나 중간도 놓치지마 난 두 달 바랄 땐 없고 행복한 우린은 매우 행복한 영화 속 배우처럼 반성해 항상 함께하면서 누나는 좋아 내가 뺀다고? 극장은 없어. 다음 판 내가 이길 거야. 다음 생기는 나대식 문인도 열 거라고. 바보처럼 울고 또 술에 취하고 친구를 붙잡고 그 사람을 욕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술에 취하고 두 달 기를 붙잡고 세라 내가 웃고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내 보는 이들의 눈빛 속에는 제풍이 잊혀져 있는데 세상을 넘어 모두가 같은 걸 비해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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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내가 웃는 게 어느 게 또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코를 보내 매 순간 겨우 멍해지는 습관 고쳐지지 않고 남자답게 다 그 새끼들을 잊고 싶지만 캠파이어 앞에 난 눈물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 바빠한 색깔 넣기도 너무 힘들어 친구의 웃음이 자꾸 내 맘에 떠올라 슬픈 구수로 바뀌어 웃으려 웃어봐도 안 되는 난 혼자 이 모임 동안 근데 그거 알아 나 아직 기다려 가까우니까 빨리 와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고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 난 이제 미쳤어요 땡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뿔 당신은 날 울리는 땡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마지막 곡 밤이 깊은 내로 고용하게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깊은 내 방황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항상 당신 곁에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이 밤에 취해 떠나고만 싶네요 이 슬픔을 다들 할랑가 모르겠어요 나의 구두요 너만은 떠나지마 universo 다들 진짜 늦은 시간까지 너무 많이 봐주셔서 쓸쓸한 저를 위해 역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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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스스란 밤에 제 옆을 지켜주는 친구들은 여러분밖에 없네요 제 마지막 친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캠핑이잖아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기 있으면 재밌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오늘 8시 넘어서 일어나서 왜 낙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캠프파이어 하는 거 아니에요? 밤이 깊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